안녕하세요. 저는 안중지교회당의 노진숙 집사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강단에서 본당헌당 한구자 말씀을 하셔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드리고 있던 중학교 아들에게 들어간 아들의 큰아들한테 종효가 너도 한번 본당헌당 한구자 생각해봐 하면서 말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본당헌당 한구자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말이 왠지 양심이 찔린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뭐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건가? 생각하게 되었고 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통장이 있어요. 용돈을 모아둔 거죠. 그래서 모아두었던 용돈으로 아들과 함께 은행을 가서 중등부 계좌에 이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 세미가 있는데 세미한테 오늘 오빠 본당헌당 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 그럼 나도 해야겠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말을 하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문효기도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전도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동기들 중 어려움 속에서도 본당헌당한 친구의 소식을 듣고 도전이 되어서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준비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다 있는 거 모아서 일구자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본당헌당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불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 3대 교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입, 말씀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채우시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역과 가문과 그리고 237 빈 곳과 교회 현장 랩런트 현장 다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천국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곳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 문제 숨은 문제도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가난과 저주와 모든 질병과 악한 세력들이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성삼의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 받으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2강입니다 전도자의 생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우리 대교구 경기 3대교구 원리스 캠프와 또 사역자 조장 1일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44분의 사역자 조장님들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또 언약을 붙잡고 구역 직회들이 하나 둘씩 회복되는 그런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사역자 조장님이 팀이 돼가지고 구역 성도들을 다 연락하고 또 신방도 하고 어떤 구역은 또 사역자분이 구역 성도들을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신방을 하다 보니까 성도인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구역장님 오셨냐고 이렇게 너무 기뻐하고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 경기 3대 모든 현장마다 이렇게 구역구역마다 이런 예배가 활성화되고 또 성도 간의 교제 또 소통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역 지교회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제 구역 헌금도 없어졌죠 그래서 마음껏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소통하고 강단 말씀 붙잡고 또 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붙잡고 또 각가정 기대 조명 넣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기도의 입을 크게 여는 이 기도의 불을 이제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런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역도 가문도 회사도 한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가 금요철야 때 이제 여수화를 보고 있죠 아간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재물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걸 자기 혼자 감췄죠 자기 걸로 자기 주머니에 챙겼죠 그 육신적인 동기 자기의 탐심으로 인해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의 원리스를 깨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문만 듣고 이 하나님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라합은 그 라합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라합의 가정이 보금화되게 됐고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을 또 가난 정복으로 안내했고 라합이 이제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기념비적인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 우리 모든 예비 사역자 조장님들은 내가 신앙생활은 뭡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 회복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나 혼자 싸우고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이죠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절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번 주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지역에서든 교회에서든 직분 감당할 때 늘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코로나 난리 치지만 코로나는 뭐예요? 종이 호랑이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런 규칙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그런 방역과 규칙 속에서 이제는 거침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온라인으로 그러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영적 방심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영적 방심 아이고 집에 있는 시간 많으니까 기도 놓치고 말씀 놓치고 그냥 적당히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여우수화가 영적 방심을 했잖아요 늘 모든 전투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이성 전투 갈 때는 여우수화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방심행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경기산대 모든 성도 여러분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정시기도 말씀 기도 영적 싸움 그러면서 가정에서 밖에 나가기 좀 곤란하시면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홈트라고만 치면 홈트 홈트가 뭐예요? 홈 트레이닝 그래서 그것만 딱 쳐도 5분짜리 10분짜리 30분짜리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 틀어놓고 내가 따라서 하면은 한 5분만 지나면 땀이 막 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실내에서도 운동하시고 이제 기도하시고 깨어서 영적 싸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자세가 중요하죠 첫 번째 우리는 전도자의 삶의 기초 가장 시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결국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뭐 내 경험 지식 믿어야 됩니까 내 무슨 그런 걸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뭐 힘 있는 사람을 믿어야 됩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보기 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 직장에 지역에 직분 모든 현장에 강단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2장 11절에 보니까 말씀은 찌르는 채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말씀 따르는 삶 말씀 따르는 이런 삶을 사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현장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이 루데아를 통해서 빌리포가 야손을 통해서 대살로니가가 이제 여러분이 말씀만 그대로 따라가는 이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통해서 지역과 가정 또 직장 다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전도자로서 이제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보곤 9장 23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받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 그리고 영원한 천국 이게 다 보장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뭡니까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정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내 거 다 팔아서 내 거 다 팔아서 그거를 사죠 좋은 진주를 사죠 왜 그 가치를 내가 아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이라는 복음이라는 전도 성교라는 제자 렘넌트라는 어마어마한 내가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과거 육신적인 동기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버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선택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판단하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오직의 사람 복음 누리는 사람은 늘 복음에 유익되는 쪽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도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늘 누리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섬기는 종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섬겨야 됩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자기가 대접받기 원하고 높은 데 군림하기 원하고 권력을 갖기 원하고 주도권을 갖기 원하는데 우리가 왜 섬겨야 되죠 이제 우리에게는 서론을 넘어선 본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론이 뭐죠 이제 이 땅 사는 동안 영혼 구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제자 찾기 위해서 우린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본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역보고마 또 2, 3, 7 빈곤 교회부 이제 또 전도선교회 놀라운 이런 랩런트에 본론이 있기 때문에 서론은 어떻게 됩니까 다 뭐예요 다 양보 6의 것은 다 양보 그리고 다 수용 모든 사람을 수용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왜 서론에 묶이면 안 되기 때문에 본론 영혼 구원과 제자가 있기 때문에 이 본론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서론이 이거는 뭐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양보하는 거죠 양보해도 전혀 뭐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에는 이런 전도 선교 그리스도 이 보금의 가치를 모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서론에 묶여가지고 맨날 찢고 죽이니 살리니 그런 거죠 여러분 본론 인생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본론 인생을 삽시다 절대 서론에 묶이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 바랍니다 왜 사람하고 싸웁니까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마귀가 기뻐하는 짓이잖아요 그 뒤에 마귀가 있다니까요 그 감을 꺾고 그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사람 통해서 엄청난 응답의 문이 열렸죠 그래서 정말 우리 경기삼대 모든 성도 여러분은 구역이 하나 되시기 바라고 지교회가 하나 되시기 바라고 교구가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 안 될 때는 역사 아니랍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서론에 묶이기에 방해하는 모든 능감 세력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걸 완전히 꺾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요 새로운 응답이 열린다니까요 응답의 문이 그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든 찾아가면 내가 이 본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보금을 선포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현장 가면 뱀처럼 지혜로 와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여러분이 누굴 만나고 어딜 가시든지 정말 순수한 동기 깨끗한 보금만 전하면 돼요 다른 거 뭐 할 거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참 저분은 정말 순수한 보금의 사람이야 오직 보금이야 오직 전도야 오직 그리스도야 이런 이미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보금 다른 동기 말고 어떤 분들은 보면 이게 지금 자꾸 안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보금을 전해야 되지 자꾸 보금 아닌 다른 거를 자꾸 다른 동기를 가지면 안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누룩처럼 누룩처럼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을 만나서 작은 사역 같지만 그 한 사람이 보금받고 변화가 되면 누룩이 밀가루를 크게 부풀게 하듯이 이 보금의 역사는 크게 확산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최고의 당시에 엘리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부 출신이었던 아주 무식한 베드로를 섬겼습니다 총회장님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유명한 성공학자 데일 카네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명한 현명한 아내 현명한 아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현명한 아내는 어떤 아내냐 남편에게 100% 순종하고 남편을 100% 움직이는 조정하는 아내 그런데 반대는 뭐냐 100% 말 안 듣고 100% 이거 이제 류 목사님 표현이 100% 말 안 듣고 100% 얻어 터진다 류 목사님 말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게 현장을 변화시키는 섬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전도자의 기본 자세 여러분은 현장에 파송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보면 여기 뭐가 나와있냐면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메시지가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어디 있든지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고 이제 너희가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이번 원단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영적 대사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이 흑암이 무너지는 왕적 역사 또 이 지옥의 모든 재앙 저주가 무너지는 제사장적 역사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지자적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고 그리스도의 빛이란 사실을 깨달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위처럼 그럼 뭐예요 대지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 파송이 됐는데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의 주업이 뭡니까 여러분의 부업은 뭡니까 지금 내게 주신 직업 이 기능은 뭐예요 부업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주업이 뭡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주업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인 줄 알았는데 전도자였고 또 누가가 의사인 줄 알았는데 전도자였고 그렇죠 요셉이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전도자였고 여러분 이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주부가 밖에 있으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잘못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빨리 주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업은 전도다 네 주업은 전도입니다 빨리 해보여요 그래서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그랬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워너메이커 당신을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소 백화점왕 안됩니다 아니 왜 안돼 왜 안됩니까 나는 주일날 우리 교회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난 장관할 수가 없습니다 일요일날 나는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주업이 교회 사역 주일학교 교사가 주업이에요 백화점왕은 부업 여러분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멋있는 그리스도 제자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의 삶 자세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는 삶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 말은 생명 걸고 나를 따르란 말이에요 생명 걸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억지로 이게 됩니까 억지로는 못해요 아 그렇구나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내가 내가 그 억만 제약과 내가 그 열두 가지 어마어마한 이 흑암 제약 저주 문제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 해방했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단어를 내가 깨달았을 뿐인데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빛이 들어오고 내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기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구나 그럼 뭐예요 이제 내 남은 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 선교를 위하여 드려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생명건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에 감사 감격 있습니까 내가 구원 받는 게 정말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의 결자 정말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없어서 내가 더 이상 서로 내묻기지 않게 하여주 없어서 내가 본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말씀 듣는 이 잠깐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가능해요 말씀 들을 때 그 잠깐 시간에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장 3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보험 때문에 생명 걸겠다는데 나 죽어도 나 전도하다 죽겠다는데 이거는 뭐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완전히 결론 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 같은 죄인 구원 받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살아도 전도 죽어도 전도 왜 하나님이 전도를 가장 기뻐하시니까 내 생명 내 것이 아니오 이제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내가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한영원에게 보금전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는 되더라고요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전도에 완전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오 우리 자녀 가정 산업이 사는 길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사도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시대 때 예수 부인할래 아니면 이 못길을 걸어갈래 그 맨발로 못길을 걸어가고 며칠을 굶겨놓고 이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거기에 이제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온갖 모진 정말 고문과 핍박 속에서도 이 보금의 생명을 건 겁니다 또 최덕지 여사 최덕지 여사도 일제시대 때 이제 감옥에서 막 고문당하는데 그래도 계속 감옥에서 찬양 가만 놔두겠어요 막 두드러 패고 막 했죠 그래도 막 계속 찬양 왜 죽어도 좋다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보금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전도와 보금의 생명건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거는 그림을 좀 그리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어떤 신앙생활이 되면 되느냐 먼저 우리 신앙생활의 이제 집 이런 집을 짓는데 가장 기초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새 생명을 얻었죠 이것이 내 인생의 터가 되고 이제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1절 그 다음에 10장 4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른 분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날마다 예배와 찬양과 강단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생명이 날마다 내 안에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역동적으로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복하게 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반석 기초 위에 이게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 그 언약 붙잡고 내가 전도를 위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곤 9장 23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 동기 내 야망 내 계획 이런 거는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나를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양쪽에 이런 이제 기둥 기둥인데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둥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이제 나를 부인하고 오직 말씀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된 성령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지상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 말이에요 지키게 하라 여기서 너희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아는 너희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누리는 너희는 그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가서 가서는 뭐예요 현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지역 교회 그 다음 뭐예요 제자삼아 여러분의 현장에는 지역과 회사와 직장 여러분 모든 여러분이 가시는 곳 여러분이 계신 곳은 반드시 제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삼으라고 했으니까 제자삼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세례를 주고 이제 보금전에서 영접시키고 이제 잘 말씀으로 다락방어 양육에서 교회로 인도합니다 세례를 주고 교회화 그 다음에 이 보금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쳐주고 말씀 전도도 가르쳐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뭘 지키게 하느냐 이제 나를 통하여서 보금받고 이렇게 잘 양육된 그 사람이 또다시 자기 현장에 가서 너희는 가서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또 교회화시키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계속 순환하도록 계속 돌아가도록 재생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전도자의 기본 원리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누려야 될 이게 원리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하실 때 전도 대상자를 좀 분류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장에는 보금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불신자들 있죠 그 다음에 보금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확신 없는 자 이거는 뭘 말하냐 종교인이에요 종교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충성된 자 충성된 자는 이제 말씀을 자꾸 더 듣고 싶어하는 갈급해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좀 뭐 문제가 많다거나 이제 이런 사람이 이런 부류가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사명자 굉장히 또 예비된 그런 사명자가 있습니다 보금을 더 듣길 원하고 그러면 이렇게 대상을 보면서 이제 저는 누구를 만나건 이제 구원의 길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영접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현장 교제를 통해서 다락방을 하죠 체계적으로 신앙의 틀이 잡아지고 성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다락방과 교회로 인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를 주고 또 맞는 그런 도움들 영적인 도움들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성실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막 세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내 내면에 내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내적 변화 바로 내 심령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 내적 부응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구역이 살아나고 또 여러분 지교회가 부응 되려면 나 전도자인 나 자신의 내적 부응부터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적 부응 내 내면에 정말 복음 누리는 폭발적인 그런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뭘로 가능하냐 예배를 통해서 또 정시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또 훈련과 이런 모든 영적인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내면에 먼저 폭발적인 성령 충만의 내적 부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이런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것이 굉장한 기회다 이제 내가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때 괜히 뭐 남편 잔소리하고 아내 잔소리하고 그거 유괴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유괴거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이제는 내가 혼자 있는 정말 깊은 시간 속에서 내 내면에 내적 부응의 시간 내 내면에 정말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고 이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 되어지는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이런 폭발적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끝납니다 이런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런 나의 내적인 폭발적인 부응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매주 스케줄을 짜실 때 주간 스케줄을 짜시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뭘 짜야 되냐 그 예배 예배 시간 다음에 내 기도 스케줄 짜시기 바랍니다 정시 기도 시간 내가 매일매일 어떤 시간에 나만의 이런 깊은 시간을 누릴 것인가 이거를 먼저 딱 짜세요 기도 스케줄 그러면서 매일매일 나 혼자 있는 시간에 하늘 보호자의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면 돼요 가장 행복한 시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혼자 있으면 막 찬양하지 기도하지 메시지 듣지 또 설교 준비하지 얼마나 운동해야지 얼마나 바쁘고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훈련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회 훈련 받는 내용들을 그냥 아 은혜 받았다 이러고 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잘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써먹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써먹을 수 있도록 딱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이번에 훈련 받으시는 거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됐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헌당 위원장이다 이제 누구 한 사람이 위원장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정말 나는 우리 집은 정말 그죠 나는 좋은 형편에 있는데 주님의 성전이 정말 엄청난 빚이 지금 있고 주님의 성전은 지금 그렇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내 것만 챙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우리 모두가 헌당 위원장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넘치는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서론을 벗어나서 본론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사용해달라고 또 우리의 현장들을 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교 사역자 투자 훈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서론의 것에 묶여서 본론을 놓쳐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서론적인 것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증명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놀란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보금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정말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이제는 그것을 위하여 내 생명을 다 드려도 될 만큼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말씀 따라오는 삶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섬기는 삶 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받은 자로서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내면에 영적인 부응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내면에 먼저 폭발적인 성령 충만의 영적 변화가 내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정말 온전한 예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날마다 하늘 보좌의 축복놀이는 그러한 홀로 아버지 정식이도의 깊은 24일 목숨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먼저 나를 살리며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 현장을 살리며 가뭄과 또 직장과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며 교회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당 헌당의 주역으로 또 헌당의 위원장으로 당당이 쓰잇받으며 말미암아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주시는 백배 축복을 받고 성사미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해드리는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게 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이 날마다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와 정시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내 내면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내면의 성령충만의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그리스도가 내 입술을 통하여 증거될 수밖에 없는 성령으로 역사여 주셔서 이제 맡겨주신 지역과 가문과 또 직장과 모든 현장 랩런트들을 정말 다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를 찾아 세우는 정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